다윈적 진화론 다윈적 진화론은 오류다. 다윈 진화론 가고 규칙 진화론 온다. 안녕하십니까. 규칙 진화론을 지필 중인 저자 김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윈적 진화론의 오류를 공개하고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공개에 앞서서 진화론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나 철이 들면서 어느 시점에 자신이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각이 부모가 나를 낳아서 존재한다는 어릴 적의 단순한 사고에서 부모는 내가 존재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 나를 존재하게 한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진화론은 나의 생물학적 존재의 근원을 밝히는 학문입니다. 나의 생물로서의 동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근거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학문이 있을까요? 이 시대 진화생물학의 중심에 있는 다윈적 진화론은 근본적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다윈적 진화론의 3대 오류에 대해 차례로 공개하고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윈적 진화론의 첫째 오류는 생명 시스템은 불변적인데 생물의 종은 계속 변한다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다윈적 진화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의 종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해간다. 새로운 생물은 기존의 생물이 우연히 변화되어 생겨난 것이다. 지금의 다양한 생물종은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자연선택을 통해 누적된 결과이다. 사실은 지금의 모든 생물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우연히 변화된 변종일 뿐이다. 라고 다윈적 진화론은 말합니다. 반면에 규칙 진화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생물종의 개별적 모습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그 공통적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종의 생명 시스템이 불변하기 매문이다. 그래서 천년전의 닭이 지금도 닭이고 만년전의 코끼리가 지금도 코끼리다. 라고 규칙 진화론은 말합니다. 어느 주장이 맞을까요? 두 주장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 주장이 맞으면 다른 주장은 오류입니다. 생물은 변화하는 가변적 측면과 변화하지 않는 불변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윈적 진화론은 생물의 가변적 측면만을 보고 불변성을 외면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생물의 본질을 보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닭을 볼까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조류를 닭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외형적 모습이 똑같다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억 마리의 닭의 형태와 모습과 크기가 은밀하게 서로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마리의 닭도 병아리로부터 성체를 거쳐 죽을 때까지 형태와 모습과 크기가 똑같은 적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가변적 측면만을 보면 닭의 외형적 모습이 계속 변함으로 다빈적 주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서로 똑같은 것이 없고 계속 변해가는 어떤 조류 집단을 천년 전에도 만년 전에도 지금도 왜 우리는 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닭이라는 조류의 공통적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닭은 같은 조류이지만 꽁이나 오리와는 다른 닭만의 공통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닭만의 공통적 성질 그리고 그 공통적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 전에도 지금도 외형적 모습은 계속 변하지만 특정 조류 집단을 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닭의 불변하는 공통적 성질, 즉 닭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닭의 생명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지비하는 생명규칙 프로그램입니다. 생명규칙은 물리규칙과 함께 자연규칙입니다. 그 농구는 곧 제시됩니다. 자연규칙은 불변함으로 자연규칙 프로그램인 생명 시스템은 불변합니다. 닭의 생명 시스템의 규칙이 불변함으로 닭이라는 조류의 공통적 성질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외형적 모습은 계속 변하지만 천년 전에도 닭이고 지금도 닭인 것입니다. 천년 전에 우리가 인류가 먹었던 계란을 지금 전세계 수억 마리의 외형적 모습이 계속 변하고 있는 닭이 낳은 계란을 우리가 같은 맛과 성분의 계란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생명 시스템의 불변성, 닭의 생명 시스템에 기록된 계란 만드는 규칙이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규칙의 불변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자연규칙에는 물리규칙과 생명규칙이 있다. 물리규칙은 자연의 모든 존재에 무차별적으로 작동하므로 무생물과 생물 모두 물리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생명규칙은 생명체만 작동한다. 생물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물리규칙과 생명규칙의 지배를 동시에 받는다. 그래서 생명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대사활동 등 모든 생리작용은 물리규칙과 함께 생명규칙의 지배를 동시에 받는다. 생명활동이 일어날 때 물리규칙과 함께 작동하는 생명규칙은 자연규칙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규칙은 자연규칙이다. 따라서 자연규칙은 불변함으로 생명규칙은 불변한다. 지금까지 다윈적 진화론에서 생물은 계속 변한다는 다윈적 주장은 생명시스템의 불변성을 보지 못한 오류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3강은 다윈적 진화론의 둘째 오류와 셋째 오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